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페이스랩 이라는 앱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아주 젊게 바꾼다던가 혹은 여러가지 남성과 여성,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 등 다양한 얼굴을 만드는 그런 앱입니다. 자기 자신의 얼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얼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플레이스토어 터치해서 여기에 페이스랩 이라고 입력합니다. 페이스랩을 입력해서 터치하면 현재 이와 같이 여기에 보시면 페이스랩 이라고 있죠. 여기. 얼굴 바꾸기를 이제 저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가 떠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 보면요. 이와 같이 페이스랩, 얼굴 바꾸기, 성별 바꾸기, 얼굴 노화 필터 이런 건데 아이콘 잘 보세요. 이런 아이콘입니다. 이걸 설치하면 아주 재미있는 여러가지 얼굴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설치를 터치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기를 터치하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 카메라도 있고 앨범이 있는데 현재 앨범이 선택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사진을 가져와서 여러가지 모양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툭 툭 툭 합니다. 툭 툭 툭 툭 했습니다. 그러면 얼굴 분석 중 하단에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늙어보임, 젊음, 연기, 유명인사 이렇게 있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크게 불교를 한 것이 보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늙어보임 터치해 볼게요. 늙어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내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 늙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관음할 수 있습니다. 툭 툭 툭 툭 툭 했습니다. 자 늙음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젊음을 터치해 보겠어요. 젊음 터치하면 이렇게 아주 더 젊어진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연기. 연기라고 있죠. 연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연기 터치하면 이건 약간 뭐랄까 만화적인 느낌이 드네요. 유명인사 터치할게요. 유명인사 터치하면 유명인사처럼 아주 멋진 얼굴을 나타나면요. 여기 아래쪽에 왕관이 있죠. 이것은 정품이라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터치해 보겠어요. 남성투로 터치했습니다. 남성투로 터치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수염이 나고 아주 재미있는 얼굴이 됐죠. 그 다음에 특수염 터치해 보겠습니다. 특수염. 터치하면 이렇게 특수염이 난 얼굴.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수염으로. 그 다음에 르네상스라고 했죠. 이 르네상스. 이 왕관이 있는데 이건 정품이라야 쓸 수 있겠죠. 르네상스 풍의 얼굴로 바꿔줍니다. 터치했습니다. 르네상스 형의 옛날에 모나리자 같은 그런 얼굴이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쌍꺼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화장이라고 있죠. 화장 터치해 보겠습니다. 화장은 한 얼굴. 터치하면 눈에 눈에 이렇게 눈에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눈이 완전히 특징이 있죠. 이렇게 화장을 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미라클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거 왕관이 있죠. 왕관이 있는 것은 정품이라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 터치했어요. 미라클 기적이라고요. 만화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자기 얼굴을 쫙 변형시켜서 페이스북이라던가 각종 SNS의 프로필 사진에 올리면 자기의 얼굴이 아닌 조금 변형된 얼굴을 올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주근깨 터치해 보겠어요. 주근깨. 주근깨 터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얼굴에 주근깨가 많이 보이죠. 주근깨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늙어 보임.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아까 한번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툭툭 터치하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아주 곱게 늙은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진이라면 자기 자신의 노후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겠죠. 그 다음에 젊음 터치합니다. 젊은 터치하면 아주 젊게 나오죠. 아주 주름살도 안 지고 아주 귀엽게 보이네요. 다음에 늙어 보임 투를 터치하기로 했습니다. 툭 터치하니까 늙은 얼굴이라도 좀 덜 늙은 얼굴이죠. 아주 그런 눈가에 주름살이 있고 양쪽 볼에 팔자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 이건 왕관이 있습니다. 정품이라 해야 됩니다. 청소년 때는 아주 싱싱한 중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젊음 일로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왕관이 있으니까 프리미엄 정품이라야 이걸 보면 왕관이 있으니까 프리미엄 정품이라야 이것이 적용됩니다. 터치해 보면은 아주 젊은 소녀 시절 같은 얼굴이죠. 그 다음에 특수염 아까 여기 비슷한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여성 남성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남성으로 바꾸니까 이 여성이 남자가 됐을 때는 이런 모습이네요. 역시 아주 호감형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투로 터치해 보겠습니다. 남성투로 터치했습니다. 특수염이 나면 코수염이 나고 아랍인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긴머리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긴머리 터치하면은 긴머리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긴머리를 기른 여성으로 바꾸어졌네요. 그 다음에 검정색 머리 검은 머리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헤어컷 머리를 잘랐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렇게 보이네요. 이건 왕관이 있네요. 이건 프리미엄 정품이라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화장한 얼굴 유명인사 유명인사 이것도 정품이라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아주 예쁘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살찐 우와 이렇게 살이 찌네요. 살이 찌면 이런 얼굴이 됩니다. 다이어트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 외에 이렇게 보면은 안경 착용 안경 착용 안경을 착용하니까 이것도 아주 귀엽게 잘 보이네요. 미소 미소 짓는 얼굴 아주 귀엽네요. 이와 같이 계속 나가면요.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앱을 설치해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얼굴을 올려서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자기의 미래의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 이라던가 혹은 젊은 모습 소년 시절의 모습 등 변형을 시켜서 볼 수 있고 프로필 사진을 커리커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재미있는 앱 피슬리 앱 이란 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요, 고맙습니다. 채wood